초대 가수입니다. 2016년 금년 글로벌 트로트 가수 대상 수상하셨고 2016년 일본 중국 케이팝 그리고 케이 트로트 콘서트에서 어쨌든 많은 박수 받은 트로트계의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소지합니다. 여러분 천상씨입니다. 박수 하나 해주십시오. 천상!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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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Yeah I need to see that love You're my soul 이런 감정처럼 감정 Tell me you are I don't care I don't care I don't care 흔들리는 마음 왜 이럴까 그대는 뭐하길래 처음 있으면 많은 판에서 지면 못해 빠길바길바길바 과연한 마음 보기 싫어 보기 싫어 빠 빠 빠길바길바 사랑하는 마음 콕콕콕 다 같이 흔들리는 마음 왜 이럴까 그대가 뭐하길래 찾을 못해 잘못은 난 많은 판에서 제멍 못해 배배배배배 과연 오지 오지 밤 늦은 밤 설렘 콕콕콕 사려 사려 콕콕콕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